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0시. 경찰이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. 이번에도 남성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. 운전자는 맥주 두 캔만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하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옵니다.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은 면허 정지, 0.08%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. 이전보다 각각 0.02%가 낮아졌습니다.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운전입니다. 사람마다 술이 깨는 속도가 달라 음주 다음 날 충분히 잤다고 해도 숙취가 남아있어 아침 출근 길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, 강원도 내에서는 음주운전자 12명이 적발됐고, 이 가운데 3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. habe deck의 끝. central 교재 Dank. 명정된 도로교통 Give 16